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 20만원 이하는 매수 기회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시장 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머크하이자의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FDA가 결국 긴급 사용 승인을 하이자 걸로 했습니다. 하이자가 훨씬 효과 부분에서도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보다 조금 더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심사착수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장중해 셀트리온이 19만 5천원대까지 하락하다가 오후에 반등을 해서 20만 천원 정도에 맞췄죠. 그래서 항상 보면 작년에 치료제 개발로 고점을 치다가 백신이 나오면서 주가를 하락을 하고요. 올해 초에 조건부 승인 이후에 경구형 치료제 관련된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 뒤에 계속 눌려지는 모습이 한 해 가운데 계속 나왔고 결국 최근에 하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성장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줄면서 사실 내년도 전망까지 조심스러운 흐름들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팍스로비드가 경구형 치료제였던 편의성 뿐만 아니라 머크 대비해서 효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88%니까 머크보다 거의 한 두 배 이상 지금 좋은 형태죠. 그래서 가격은 지금 63만 원이니까 국내에서는 레케로나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5일간 12시간마다 복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편의성에서 아주 엄청나게 우울성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레키로나는 가면 오미크론에 어떠냐 이런 어떤 최근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 기사들이 하락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비지에서는 장 초반에 코로나 경구형 치료제 승인에 셀트리용 사명제 약세 여기 보면 경구형 본래 경구형이 나왔을 때 항체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편의성 때문에 항상 좀 부진했는데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최근의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기준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침투 차단하는 부분과 증식을 억제하는 부분과 전파 차단 이 부분이 있는데 항체 치료제는 첫 번째 단계인 침투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이가 생겨버리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겨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이되어 얼마만큼 소트루비만 같은 경우에는 변이의 조금 덜한 부분을 결합하는 형태로 해서 오미크론은 좀 효과가 있는데 레키로나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전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주가는 좀 먼저 빠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증식 억제하고 전파 차단 부분에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정식을 변이에 상관없이 하는 형태다.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보다 좀 위에 있는 중증화 관련된 부분을 낮추는 부분과 오미크론 변의 단백질 이런 부분이 나오면 치료제 백신 관련 주들이 오늘 빠졌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전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코스피 눈높이를 외국계 정권사들이 많이 낮췄죠. 골드만삭스, JP모건, UBS라든지 모건스텐 이런 조에서 기존보다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섹터별로 보면 맨 끝에 보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이 완전히 지금 바이오에서 셀티룡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되는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차별되는 부분들이 올해 연중에 있었고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의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셀티룡과 셀티룡 헬스케어에 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겪는다. 주가가 이미 반토막이 났고 턴유라운드가 4분기에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가 있는데 여전히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제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수급에 또 있는데 오늘은 또 재미있게 외국인들이 또 제법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보실 때는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수급과 더불어서 과거의 어떤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절대로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 근거베이스를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R&D 관련된 투자를 누렸던 부분에서 셀티룡은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글로벌 빅파마가 하이자가 46조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이 40조 일라이 릴리가 30조 아스트라데네카가 30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람 매출액의 한 10% 이상 정도를 보통 투자를 R&D에 한다고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중을 맞추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셀티룡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개발력에서는 산발을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국내 매출 1위까지 했던 거의 1조 8천억대 이런 회사가 올해 산분기 누적 R&D 투자 비용이 3,284억이니까요. 한 22.97이니까 R&D 투자의 매출액 대비의 비중은요. 거의 빅파마 수준입니다. 빅파마가 되려면 보통 한 10조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려면 셀티룡은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만 이 R&D의 어떤 근거 부분은 계속 뛰어나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스텔레라의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어리아의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졸레어, 프로리아, 그 다음에 악템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의 셀티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배진건 배진사이언스 대표의 칼럼 이 부분의 칼럼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분은 이 분이죠. 지금 이제 우정바이오라고 상장사지 않습니까? 여기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 단장이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작년부터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백신보다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렉키로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줄 알았더만 나름 좀 나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뭐 카톡에 렉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하면서 이 항체 치료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항체 치료제 기정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지금 코로나 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잖아요. 경구경 치료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 팩트는 그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일라일린이나 니제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들을 자국 위주로 했는데 셀트리오는 이런 어떤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기 전에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세금만 낭비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중증하고 중증화되기 전에 항체 치료제를 해야 되는데 중증 환자의 효과가 없다는 이상한 어떤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처방이 드리다가 이제 델타 변이 이후에 변이 그 변이 관련되는 부분이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부작용 없이 되다가 다시 또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렉키로나가 오미크론에 뭔가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데 유독 렉키로나만 가지고는 변이 가면 문제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언론이나 의료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상 때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타켓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떨어진다라고 렉키로나를 폄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델타 변이 이후에 실제 처방을 해보니까 부작용도 없고 중증화에 상당히 있으니까 많이 좀 실제 의료진들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렉키로나의 기적이 일어날까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분은 이전에도 보면 작년 그 다음에 올 초에도 이런 식의 썼던 부분들이 또 일부분 있더라.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렉키로나 관련해서 이게 탓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가 이제 백신의 어떤 형태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좀 작았다 해서 정부에서도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통해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해로 이제 확진자가 늘면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들을 렉키로나의 어떤 탓으로 돌리는 어떤 그 어떤 플랫폼 프레임들이 계속 지금 이어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글 속에 계속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자국의 어떤 치료제를 가지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도 보면 또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 잘 나가던 셀트리온, 렉키로나 셀트리온의 렉키로나가 지금 잘 나갔나요? 작년도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백신 나오고 지금 경구형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구형 치료제 때문에 많이 주가가 눌린 상태에서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이자의 경구형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또 아침에 밀렸다가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셀트리온은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변이에 조금 이제 우월성이 있는 양치치료제 관련된 부분의 개발과 그 다음 흡입형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이 칵텔 형태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혀 뭐 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이 없고요. 계속 부정적인 어떤 이런 언론에 나오는 것들도 뭔가 좀 해볼 만하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처사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개발했던 한국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아쉽죠. 자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요.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좀 빠질 것이 됐는데 19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수급입니다. 보시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안 떨어지면 호재가 나와도 못 올라가고요. 공매도가 눌렀으니까. 공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안 사주면요. 호재가 있어도 안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왔는데도 나름 이제 오짱이 선방했거든요.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개인의 힘만으로 셀트리온을 들어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여러 가지 이제 나왔던 부분은 오늘 좀 와 좀 빠지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들리는 모습은 20만 원대 이하는 이러나 저러나 모든 악재들은 어느 정도는 반영한 어떤 주가다. 그런데 반영했다 하더라도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시간적으로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레키로나의 추가 대규모 계약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소규모 계약 말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내 아직 남은 다음 주까지 조금 이제 계약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트상으로는 볼린저멘트 하단을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11월 달에는 빠졌다가 바로 들어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일에도 이어지는지 여부. 자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외국가 기관들이 좀 사줬다는 부분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줄었기 때문에 20만 원대 이하는 매수 가능한 장기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해보실 만한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투자 대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